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중에 조금 더 쉬운 게 뭐였어요? 좌표평면에서 배울 때 정리 하나 하자. 평행이동이 좀 쉬워요? 대칭이동이 쉬워요? 어디가? 평행이동이 조금 쉬웠어요? 한 세 사람이 대답한 것 같은데? 이동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면 쉬웠던 게 평행이동이니까 그럼 대칭이동을 한 개만 하고 갈까? 오케이. 대칭이동. 자 요거는 어디다가 정리하면 필기노트의 마지막에 빈페이지 하나 있잖아요. 그냥 간접범위야 이거는. 이걸 딱 풀면 되는 시간이지만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취감을 조금 느껴야 되잖아. 파이널 3개 중에 하나는 풀었어. 이런 느낌. 경험으로 풀면 안 돼. 자 대칭이동 하나 들어가자. 대칭이동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지수로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될 선대칭이동과 점대칭이동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선대칭이동 한 번. 간접범위 복습이긴 한데 간접에서는 선대칭선으로서 y축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 조금 어려운 문제 풀면 그게 y축과 나란한 x는 k라는 일반화된 선으로 바뀌었을 때도 있어. 기억하죠?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우리의 목표는 대수, 식의 변화와 그 식의 변화가 실제 그래프를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접목시켜야 그래야 본질적으로 갖고 놓을 수 있어.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그러면 나는 선대칭이동의 선을 y축 말고 x는 a라는 이미의 직선으로 바꿀게요. 일반화시켜서. 자 그러면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함수 자체가 선대칭 성질 갖고 있는 거 아니고 x축에 다음주 배울 지수 함수를 y는 fx라고 해볼게. 자 이 함수를 어떤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대깔꼬마니처럼 이 선에 대해서 딱 찍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니까 미리 해버리는 거야. 요렇게 찍히겠지? 자 이 노랑 함수를 내가 gx라고 해볼게. 새로운 함수야. 근데 이 gx라는 새로운 함수는 완전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가 아닌 것 같지 않아? 내가 지금 원래 있던 f 함수값을 그대로 뒤집어서 찍어놓은 거니까 g 함수값은 말이야. 사실은 f 함수값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라는 거야. 오케이? 자 gx라는 함수값은 f 함수값을 그대로 반대로 갖다 찍은 거기 때문에 f 값이긴 해. 만약에 f 함수값이 1과 2 사이에만 존재하는 이런 함수였어. 그럼 돌려서 찍은 g 함수값도 1과 2 사이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g는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값이 기다 아니다? 아닌 거야. f가 준 거야. 그럼 저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는 g의 관점에서 g의 이미 한 점을 x, gx라고 하는 거야. 요 점을. 됐죠? 자 그러면 이 점에 x가 들어갔을 때 g의 함수값인 이 점의 값 그걸 y값 gx라고 하는데. 자 이 값은 어디랑 같은 값인가 봤더니 f가 그대로 y값으로 오긴 했는데 x와 정확히 a에 대해서 좌우 대칭 위치에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가운데 a를 딱 갖고 있는 x의 반대편 산술평균. 중점은 산술평균. 간접범위의 중점은 산술평균. 더해서 반 나누면 a가 되게 하는 여기는 a만 나누면 x가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x고 더해서 반 나눠서 a가 나와야 되니까 2a. 그래서 gx라는 함수값은 x가 들어갔을 때 g의 함수값은 f값이긴 한데 어디에 있던? 그 반대편. 2a-x에 있던 f값을 갖고 온 거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의 대수적으로 x자리에 2a-x를 집어넣었다. 무슨 뜻이야? 기하적으로.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켰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지수 함수에서 y는 2의 x제곱과 이 함수를 y는 2의 4-x로 바꿨어. 뭐에 대해 선대칭 이동시킨 거다? 그렇죠. x는 e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시킨 거다. 그래서 이 식이 주어졌을 때 그릴 수 있고 그려줬을 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시작은 되는 거지. 납득? 오케이. 네. 그렇죠. 자, 얘를 fx라고 했을 때 정의역 x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봐야 돼. 얼마? 4-x가 들어간 거야. 아, 2a-x. 2a는 4. a는 얼마? 2. 읽을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y는 2의 1 플러스 x가 y는 2의 3-x. 자, 뭐에 대한 선대칭 이동? 하나, 둘, 셋. x는 얼마? 1. 자, x는 얼마? 1. 1. 잠시만요. 자신있게 1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2가 틀려. 그래서 다시 얼마? 난 너가 다 비워서 온 거야. 얼마? 이랬더니 1. 뒤로 빠져. 그렇죠? 장당하게. 1. 맞아요. 1. 1에 대한 선대칭 이동이야. 왜냐하면 이 함수를 항상 먼저 주어지는 함수, 관계성이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지수 함수는 하나가 단독으로 주어지면서 이 지수 함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대해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의 함수에 관계를 물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케이스가 한 세 가지 정도 돼. 지수로가 함수가 알겠지만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다음 주에 할 내용이야.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밑이 서로 같은 지수로가 함수를 같이 준다. 그럼 이건 아마도 역함수 관점에서 풀어라라는 의도일 확률이 높아. 그러면 y는 x가 들어가주고 대칭성을 이용하겠지. 그런데 밑이 같은 지수 함수끼리를 줘. 그럼 이건 이동 특성을 출제했을 확률이 높겠지. 이해 돼요? 그런데 x 앞에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이건 평행이동은 아니야. 이해 돼? 대칭이동인데 그렇다면 대칭이동으로 인지했을 때 우리는 항상 얘가 y는 fx야. 잡아.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간접 범위에서 함수의 정의역이 누구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얘를 fx라고 한다면 x라는 정의역이 얘인 거야. 저 자리에 4-x가 들어간 게 분명해. 정확히 본 거예요. 이 함수를 fx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정의역 x가 여기서 누군 거야? x인 거거든. 1 플러스 x가 아니야. x인 거야. x. 여기에 뭐를 넣어서 이 식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 이해되죠? 정의역은 x예요. x예요. 아무리 복잡한 식이 있어도 x축의 x는 그 식 속의 x잖아. 그러니까 x 자리에 뭘 넣은 거야? 2-x를 넣은 거거든.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f의 2-x인 거야. 그러니까 x는 1에 대한 선대칭이동이야. 지금 2라고 대답한 대부분은 지수를 통으로 더해서 반 나눈 거 아닐까? 그치? 그러면 얘를 정의역으로 본 거거든. 정확히 인지해야 돼. 한 끗 차이로 다 틀릴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은 어? 뭔가 함수를 갖고 놀 때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본인이 왜 틀렸는지 반드시 바닥까지 확인해야 돼. 무시무시한 게 숨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 gx는 f의 2a-x로 바뀌었을 때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동이다. 어디에 누가 들어간 거냐면 x의 2a-x가 들어간 거야.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선대칭이동. 납득? 네. 야, 이건 1분도 빨리 끝내는 건 이건 납득할 수 없다, 나는. 점대칭 있죠? 아, 이거 1분에 얼마짜리 강인 줄 알아요? 집에 가면 안 돼. 자, 웃는데 약간 슬픈 거 있잖아. 자, 점대칭이동. 이거 한번 해볼게. 아, 그러면 y축 대칭이동은 여기서 x는 a에 이 a가 y축이 되려면 a가 뭐인 거야? 그렇죠. 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면 x자를 마이너스 x를 넣으면 y축 대칭이동 시킨 거야. 이걸 우리가 거의 기억하듯이 가지고 있잖아. 그치? 이 일반화된 식에서 a에 0을 넣으시면 되고 자, 점대칭이동 가볼게요. 점대칭이동도 저런 지수함수 이게 함수 자체가 점대칭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삼차나 삼각함수 또는 상소함수 직선도 그렇죠. 직선도 이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켜 겹쳐지면 이 함수는 점대칭함수다. 상소함수는 주기함수이면서 동시에 점대칭점이야. 오른쪽을 180도 회전시키면 겹쳐져. 다항함수 중에 점대칭함수는 상수, 1차, 3차까지 그런데 얘는 점대칭함수가 아니라 점대칭이동을 시킬 거야. 오케이. 자, 점대칭이동은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이것도 간접이에요. 그냥 함수를 소재로 지수함수를 소재로 쓸 뿐이지 그냥 간접법이에요. 지수함수 같은 것을 어떤 점을 가지고 이동을 시킬 때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이동시킬 수도 있고 함수 밖에 있는 점을 가지고 이동시킬 수도 있어. 함수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점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볼게. 왼쪽에 이렇게 있을 텐데 한 방에 좌우로 같이 이동시키면 헷갈려. 그래서 이제 오른쪽만 일단 먼저 이동을 시켜볼게요. 오케이. 자, 이 점이 a, b잖아. 그러면 a, 점 대칭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기하적으로 선대칭이동은 엄청 쉬웠어. 대깔꼼 아니야. 근데 점 대칭이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a, b를 지나는 수직인 두 직선을 작도해. 그리고 그 두 직선을 마치 x, y 축인 듯 이동시키는 거야. 선대칭이동. 그럼 오른쪽 함수가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먼저 한 점 따라가 볼까? 얘가 a였으면 이 점을 a'이라고 해볼게. 먼저 한번 선대칭이동을 시켜.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수직인 또 다른 한 직선에 대해서 또 선대칭이동을 시켜. 이게 수직으로 두 번 꺾어 가는 거야. 수직으로 그리고 또 한 번 수직으로 이렇게 두 번 꺾어 가서 여기를 a2'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모든 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다면 또 다른 점은 노랑 또 다른 점은 여기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내려와. 이렇게 이동을 시켰더니 결국은 쭉 이어보니까 이런 함수가 되더라. 이제 왼쪽에 있던 건 어떻게 돌아와서 갔겠지? 어쨌든 이 함수가 나한테는 gx 함수인 거야. 이동된 함수.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이 이동을 이렇게 갔다가 꺾어 가는 건 좀 불편하다. 이거 한 방에 가보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한 번에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a라는 점을 a,b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한 방에 일단 직진해서 가. 이 거리만큼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가. 오케이? 그렇게 가면 점대칭 이동이 돼. 되겠죠?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a,b를 마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점대칭 점에서 이 이동할 a점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위를 타고 180도 돌아서 간 것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왜냐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고 직각인 점을 지나갔기 때문에 직각이면 원주각이잖아. 원이 이 점도 지나간다라고 해서 원의 반대편으로 180도 회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 왜 그런지는 깊이 있는 건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a,b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시켜. 그럼 기하적으로 수직인 두직선을 작도해서 차례로 선대칭을 시키거나 아니면 점 하나하나를 전부 끌고 가서 반대로 갖다 놓거나 이게 가장 좋아. 아니면 180도 회전시키는 통으로 그대로 탁 돌린 거. 이게 점대칭 이동이야. 기하적으로 어떻게 이동시키는지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GX식 요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결론 내리고 마무리하자. GX를 F로 표현할 거야. 얘가 FX거든.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GX쪽을 요쪽 입장을 봐야 돼. 여기에 어딘가를 X라고 해보자. 이쯤. 여기를 X라고 해보자. 그럼 X가 들어갔을 때 이 함수값은 F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대칭보단 좀 복잡하지만 F 갖고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어디서 온 점인지를 보자. 대응점 찾아봐.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온 거거든. 대응점을 찾아야지 항상. 그치? 그러면 얘는 F에 어떤 정의역이 들어간 함수값이었냐면 X와 딱 반대편에 있긴 해. 얘도. 가운데 뭘 두고? A를 두고. 그러니까 G와 F의 관계는 이런 게 있어. GX는 말이야. F에 2A-X가 들어간 함수값. 두 개가 같진 않으니까 등으로는 표현을 못해. X가 들어간 G와 한번 볼까? 대칭으로. X가 들어간 G와 2A-X가 들어간 F값. 여기까지는 됐지? 그 두 Y값의 관계가 뭐인 것 같아? Y값이니까 Y좌표를 봐. B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아래 대칭. 그렇지. 그러니까 산술평균. 둘을 더해서 뭐 하면? 그렇지. 반 나누면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러니까 저 새로운 GX는 또 완전 정의역 X에 의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GX는 오 이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해하다니? 역시 이번 친구들이 아주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소식을 듣고 들어왔거든요. 2B 마이너스 F에 2A 마이너스 X 요렇게. 그래서 어떤 FX 함수를 X자리에 2A 마이너스 X 집어넣고 거기에 F값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2B를 더해줬다. 이 함수는 새로운 함수인데 무슨 짓을 당한 함수냐? A,B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을 당한 함수다. 오케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예제까지만 보고 갈까? 납득 이해 돼요? 네. Y는 로그 2의 X와 Y는 4 마이너스 로그 2의 3 마이너스 X 요런 함수가 두 개가 딱 조건에 주어져. 그러면 둘의 관계성을 출제했을 거고 밑이 같은 로그끼리 그렇다면 뭔가 이들의 관계는 대수적으로 다른 식이 들어가고 밑을 유지했어. 기하적으로는 이동 특성이야. 무슨 이동? X자리 3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앞에 4가 있네. 무슨 이동? 2분의 3,2의 점대칭 이동.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2를 찍고 가장 기본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위에 두 개의 정점 정도를 요렇게 반대로 갖다 놓으면 새로운 함수가 그려지죠. 그걸 눈앞에 펼치고 방부 등식을 풀면 근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가 없겠지. 근이 어디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오는지를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출제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근이 상당히 헷갈리게 방정식을 줄 거라고 출제 의도가 이동 특성을 받냐 이거기 때문에 납득? 어? 이제 식 읽을 수 있죠? 두 함수의 관계 알 수 있죠? 그러면 선대칭 이동과 점대칭 이동을 간접 범위에서 공부했던 것 정도는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 게 원점대칭이었잖아. 그러니까 요 일반화된 식에서 GX 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어떤 F를 원점대칭 이동시켜서 만든 함수야. 그럼 우리는 X에도 마이너스 넣고 Y에도 마이너스 넣어. 이랬던 거 기억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0 여기에 0 넣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그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새로운 함수야. 라는 뜻인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잘하는 것만. 네. 자. 자.